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특별한 머그컵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머그컵 외에도 산타나 트리 에센솔더 오너먼트도 준비했으니까요.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럴 워크에서 숙성하는 맥주만 가질 수 있는 육직함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제품이고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맛을 구현하려고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상정골목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아기곰 혜리가 할아버지의 가족을 만나게 해준다는 소망과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즐겁지 않은 할아버지에게 아기곰 혜리는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밤마다 그랑제에서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고 혜리 덕분에 할아버지는 꿈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혜리가 장난감으로 만든 연출이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와 혜리와 함께 장난감 상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꿈을 선물한다는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감사합니다.